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물레청소년센터가 청소년 환경봉사단 라온아제 2기를 운영합니다. 봉사에 관심 있고 환경에 관심 있는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자에게는 봉사 시간이 지급되며 환경봉사와 관련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은 물론 재미있는 워크숍과 파티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활동비는 연간 만원으로 봉사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